안녕하세요. 우리 책은 204쪽입니다. 후양조코우투를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후양조코우투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 달가힐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폐암의 원인이 담배 흡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담배 회사가 증거를 대라. 어떻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라고 증거를 대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빨리 이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미국에서는 코우투 연구를 주로 할 때잖아. 그런데 코우투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달가힐 연구소에 가서 빨리 이거를 원인을 밝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달가힐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너무 코우투 연구를 길고 그래서 머리를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미군 군인들이 제대를 할 때 생명보험 회사를 들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보험 회사를 찾아간 거죠. 가서 이거 혹시 10년 전, 20년 전의 차트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볼 수 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창고에 가서 10년 전, 20년 차트를 본 거예요. 봐서 그때 당시에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을 골라낸 거죠. 골라내서 그 사람 명단을 갖고 와서 지금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에 사람에 대한 명단을 지금 전환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폐암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우투긴 코우투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노출근, 비노출근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후양적 코우투다라고 한 거고요. 그때 달가힐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환자 대조근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결국 환자 대조근, 후양적 코우투를 그때 처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가힐이. 그러면 거기 일단 1번을 볼게요. 과거 기록의 근거를 두고 질병의 원인에 폭로된 사람, 폭로되지 않는 사람이 현재 질병, 현재 질병을 갖고 있다 없다. 이거를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번주에 배우긴 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다음에 미래. 저번주에 배웠던 코우투 연구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노출근, 비노출근. 담배 핀 사람, 안 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코우투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후양적 코우투는 과거야. 과거의 노출, 비노출근. 과거의 담배 핀 사람, 안 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이거를 우리는 후양적 코우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 중간은 뭔데? 환자들 중간은 언제를 볼까요? 미래를 볼까요? 과거를 볼까요? 현재를 볼까요? 현재를 봐야지. 현재. 현재 환자예요. 현재 환자 그리고 대조근의 뭐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의 담배 피셨습니까? 안 피셨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환자 대조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가 다릅니다. 스타트가. 그리고 대상자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걸 이렇게 읽는 방법.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대답을 그때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후양적 코우도 얘기를 했고요. 이거까지가 우리가 2단계 분석역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단계인 실험역학. 실험역학에서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잘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임상실험이 있고 지역사회 실험이 있어요. 임상실험을 하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약의 효과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차 예방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의 효과니까.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실험은 이 사람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실험은 뭐냐면 1차 예방에 포커스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 실험.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어치 연구랑 다른 점은 또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실험은 강제로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코어치 연구는 운동한 사람 안 한 사람. 이건 자연적인 거죠. 그 사람을.